고두새 골탕 먹이기 옛날에 경기도 가천땅에 지독한 고두새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두새 노릇을 하는지 이웃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나 하고 국리를 하다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고두새 할아버지가 사는 건넌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한 짐씩 해다가 한양에 가서 팔아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어느 날 건넌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 지게 지고 한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두새 할아버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나무꾼을 불렀어요. 나무꾼을 부른 사람은 고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게, 네, 나무꾼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서 있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그 무거운 지게를 벗어놓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게 무슨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지게를 벗어 작대기로 받쳐놓고 물었습니다. 자네도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지독한 구두새 영감이 있지 않나? 네, 저도 알지요. 그 구두새 영감을 골탕 먹이려 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야 좋지요. 나무꾼은 구두새 할아버지의 나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나무꾼에게 구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그 이튿날 마을 사람이 구두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돈 벌 일이 있는데 생각 없으세요? 뭐라, 돈 벌 일이라면 뭐든 해야지. 구두새 할아버지는 돈 버는 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지요? 대체 무슨 일인데? 구두새 할아버지는 바짝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국모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신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잘 낳지 못해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은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 댔습니다. 아니, 국모라면 임금님의 부인.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지게 꼭대기에 조립을 씌우고 가는 사람에게서 그 조립을 사서 삶아 먹으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가. 구두새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꾼이 지게 꼭대기에 조립을 씌우고 나타났습니다. 예식을 올린 나이 어린 남자가 누른 빛깔의 풀로 만든 갓을 쓴 것을 조립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본 구두새 할아버지가 냅다 뛰어가며 나무꾼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그러십니까? 지게에 씌운 그 조립을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시는 거요?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 내게 파시오. 뭐라고요? 이걸 팔더니요, 용감님. 그런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나무꾼은 별 사람 다 보았다는 듯 그냥 지나쳐가려 했습니다.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힌 구두새 할아버지는 지게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지요. 그걸 뭐이다 쓰시려고 그러오? 우리 형수님이 아기를 잘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립을 다려먹으면 쉽게 잘 낳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겨우 사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구두새 할아버지는 몸이 부쩍 달았습니다. 여보시오, 그걸 나한테 파시오. 아니, 이걸 내가 얼마나 주고 산 건데 영감님한테 팔아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파십시오. 난 이걸 너무 어렵게 구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길을 비키세요. 구두새 할아버지와 나무꾼은 한참 동안 조립을 팔라 못 판다 하며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아주 많은 돈을 받고 조립을 팔았어요. 그 나무꾼은 말할 것도 없이 구두새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는 사람과 짠 사람이었습니다. 조립을 산 구두새 할아버지는 얼른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조립을 바치고 많은 상금을 받을 욕심으로 발길을 재촉했지요. 임금님이 사는 대궐 문 앞에 다다른 구두새 할아버지는 귀한 보물을 난듯 조립을 가슴에 꼭 안고 대궐 안으로 쑥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얼른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 계속 꺼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 하느냐. 구두새 할아버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국모님께서 해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기에 쉽게 해산할 수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왔소이다. 하고 점잖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놈! 국모님께서 해산을 하신다고? 이놈 정신이 나간 놈이 아니냐. 어서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둘 테다. 해산에 좋은 약을 가져왔다니까요. 이놈 보게나 세자께서 곧 왕위에 오르실 텐데 해산이 어떻고 어떻다고? 어서 썩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국모님께서 해산 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여기서 어물거리지 말고 어서 물러가거라. 구두새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고 대궐 문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 내 돈. 구두새 할아버지는 그제야 초립을 비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미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속았다고 생각하니 화딱지가 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후회한들 뭐하겠나. 이미 엎드려진 물인걸.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기의 잘못했던 일을 생각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할아버지의 나무 그늘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무척 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남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눈이 빨갰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뇌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아주 시원했습니다. 몹시 부다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김을 매던 마을 총각이 땀을 식히려고 할아버지네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쉬던 총각은 잠이 들어 코를 골며 자다가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느티나무 그늘에 들어온 총각을 큰 소리로 나무랬지요. 남의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비하려면 돈을 내야지. 할아버지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 그늘에도 주인이 있나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이놈아 이 느티나무가 내 거니까 그늘도 내 거지.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할아버지 거라고요? 이건 마을 사람들 거잖아요. 은근히 화가 난 총각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거고 이 나무 주위가 다 내 땅이 아니냐? 그러니 이 나무도 내 나무지. 그러니 어서 가봐라.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비위가 뒤틀렸습니다. 총각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국리를 냈어요. 돈을 내고 그늘에서 쉬라고 했겠다. 총각은 좋은 생각이 나서 되돌아와서는 할아버지 나무 그늘을 제게 파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총각의 말에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멍청한 녀석 나무 그늘을 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발라고 하면 팔 수도 있지. 할아버지는 거드름을 떨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한 열량은 내야지. 총각은 빚을 내어 열량을 마련해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늘을 팔고 기분이 좋아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늘을 산 총각은 밭일을 하다가 더우면 나무 그늘에 와서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었어요. 부자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마을 사람들이 쉬고 난 다음에는 총각에게 엽전 한 입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저 놈보게 내게 그늘을 사서 장사를 하잖아. 욕심쟁이 부자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을 총각에게 팔지 않고 직접 장사를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돈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총각이 마을 사람들과 짜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알 리가 없었어요. 아이고 배야. 할아버지는 총각이 돈을 버는 것이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총각에게로 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열량을 도로 줄 테니 다시 내 그늘을 돌려주게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벌이가 아주 잘 되는데 열량 아니라 백량을 줘도 안 팔겠습니다. 총각은 콧방귀를 끼었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을 보게 열량에 사서 백량을 내라니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욕을 해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에게 총각이 돈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백량을 주고라도 느티나무 그늘을 도로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백량을 내놓고 총각에게 팔았던 나무 그늘을 다시 샀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을 욕심쟁이 부자 할아버지가 산 날부터 나무 그늘에서 돈을 내고 쉬겠다는 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욕심을 버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셋 딸 깊은 산골에 나무를 팔아 먹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에게는 딸이 셋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로 아름드리 나무를 찍다 너무 힘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지요. 아 힘들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사방이 진동하더니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내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도깨비는 산처럼 커다란 몸집에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얼굴은 온통 털투성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와들와들 떨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깨비는 더욱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인데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나무꾼은 조금 전에 아 힘들다라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넙죽 엎드려 도깨비에게 절을 하고는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세차게 고개를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큰딸을 아내로 주면 용서해 주마.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니요? 나무꾼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내게 딸이 셋이 따는 걸 다 알고 있다. 사흘 뒤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만약 큰 딸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거라. 말을 바친 도깨비는 쌩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짐도 도끼도 다 팽개친 채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무꾼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무꾼은 수심에 가득 차 큰 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도깨비한테 시집가란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분명 무슨 걱정이 있으시군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지 뭐냐. 그 도깨비가 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너를 아내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나무꾼의 말에 새 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나무꾼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절대 너를 도깨비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라. 나무꾼은 큰 딸에게 말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큰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어서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큰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깨비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생들과 방에 계세요. 저는 대몬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깨비가 오면 같이 가겠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큰 딸은 언니답게 동생들에게 당부했어요. 알았어, 언니. 언니도 몸조심해야 해.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이지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도깨비가 올 시간이에요. 큰 딸은 동생들과 아버지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자, 가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큰 딸을 번쩍 앉더니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대궐처럼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자, 여기가 내가 살 집이다. 잠깐 앉아 있어라. 도깨비는 큰 딸을 깨끗한 방에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꾹 참고 기다렸어요. 조금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 도깨비는 큰 딸에게 뭔가 던져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얼떨결에 도깨비가 준 것을 받아들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 뼈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는담? 큰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 뼈를 굴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느냐? 도깨비가 묻자 큰 딸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지요. 예,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눈알을 굴렸습니다. 어디 진짜 먹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뼈다기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굴뚝에 던져버렸던 뼈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도깨비는 큰 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깨우더니 고함 쳤습니다. 괘씸한 것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큰 딸을 골방에 가둬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은 큰 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남은 두 딸을 떠올리며 겨우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네를 잡아가 놓고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딸들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힘이 들었지요. 나무꾼은 무심코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지요. 둘째 딸을 내놔라.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 나무꾼은 둘째 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을 데려가더니 또 사람 뼈를 주었어요. 내가 나갔다 오는 동안 이걸 다 먹어야 한다. 마냥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 둘째 딸은 뼈를 나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다 먹었느냐. 둘째 딸은 시치미를 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 먹었어요. 아주 맛있던걸요.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둘째 딸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나 오너라. 이번에도 뼈가 방문을 드르릉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도 큰딸과 함께 골방에 갇히고 말았어요. 도깨비는 다시 나무꾼의 막내딸을 잡아왔지요. 도깨비는 큰딸과 둘째 딸에게 한 것처럼 막내딸에게도 사람 뼈를 주고 먹으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내딸은 장작불에 뼈를 태워 재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재를 보자기에 싸서 아랫배에 찼습니다. 한참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준 뼈다귀를 먹었느냐. 도깨비의 물음에 막내딸은 머리를 끄덕이며 쾌활하게 대답했지요. 먹었어요. 그럼 어디 확인해보겠다. 뼈다귀야 어디 있느냐. 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뱃속에 있어요. 뼈는 대답만 할 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뱃속에 있다고 그럼 정말 먹었구나. 막내딸이 진짜 뼈를 먹었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막내딸은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언니들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막내딸은 언니들이 갇힌 골방을 찾아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언니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있어 내가 꼭 구해줄게. 그날 밤 막내딸은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에 무서운 것이란 세상 전지에 없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보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도 없겠군요. 혹시 당신에게 위험한 것이 있다면 아내인 저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막내딸이 정말로 자기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있긴 한데 도깨비가 얼버무리며 말끝을 흘리자 막내딸이 졸랐어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몸이 무서운 것은 딱 하나. 바로 버들립이다. 막내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버들립 따위가 무섭다니요? 버들립이 몸에 닿기만 하면 힘을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래서 버드나무를 피해 다니지. 막내딸은 도깨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도깨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 틈에 막내딸은 집 주위를 온통 뒤져 조그만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막내딸은 버드나무 잎을 많이 따다가 집안 깊숙이 감춰두었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깊이 잠들자 막내딸은 감춰둔 버들립을 꺼내 도깨비 귀에 넣었습니다. 도깨비는 끄응 신음 소리를 내더니 죽은 듯이 널브러졌어요. 막내딸은 그 틈에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도깨비는 버들립이 닿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버들립을 잔뜩 따다가 도깨비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깨비를 꽁꽁 묶어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는 곧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기뻐하며 큰딸과 둘째 딸을 골방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가 감춰둔 금은 부하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와 셋 딸은 도깨비의 금은 부하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둑을 잡는 말 옛날 어느 고을에 밤마다 털보 두목이 이끄는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님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도둑들은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마구 훔치고 빼앗으며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놈들을 잡아 고을 사람들을 편안히 살게 하지 원님은 이런 걱정을 하며 온갖 수단을 써서 도둑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도둑들은 더욱 심하게 날뛰었습니다. 원님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어느 날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원님은 포졸들 가운데 무술이 뛰어나고 몸이 날쌘 포졸들을 골라서 도둑으로 변장시켰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포졸이 아니라 도둑이다. 그러니 오늘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관가를 털어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정해주는 곳에 숨어있다가 포졸들에게 잡히면 된다. 원님은 도둑들을 잡으려고 포졸을 도둑으로 만들어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아는 것은 나와 너희뿐이다. 그러니 이 일이 알려지면 너희 모두 모가지가 달아날 줄 알아라. 원님은 가짜 도둑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 고울이 시끌벅적 했습니다. 도둑들이 관가에 들어가 보물과 곶간에 있던 쌀을 모조리 훔쳐갔대. 어디 그뿐이야? 사또 방에 들어가 금초때까지 훔쳐갔대. 그래서 지금 사또는 화병으로 누워있대. 고울 사람들이 수긍거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진짜 도둑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말고 이 고울에 도둑이 또 있단 말이야? 글쎄 말이야.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사또 방에까지 들어가서 금초때를 훔친 거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말이야. 정말이지 그 놈들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 아니야? 그런데 사또가 가만히 있을까? 두목은 부하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새로 나타난 호독들 때문에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며칠 쥐죽은 듯이 있자. 라고 지시하고는 부하들을 마을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염탄꾼을 광가로 내려보냈답니다. 염탄꾼은 내려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나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했어요.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사또가 내일 모레 도둑 잡는 말을 타고 직접 도둑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뭐라 도둑 잡는 말이라고 두목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또가 유명한 도사한테 가서 말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냄새를 맡고 도둑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레 새벽부터 사또는 포졸 백명을 데리고 도둑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두목과 부하들은 겁에 질려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염탄꾼의 말대로라면 내일 모레 원님에게 붙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눈을 껌뻑이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두목이 아직 떨건 없다. 사또가 사온 말이 진짜로 도둑을 잘 잡나 못 잡나 지켜보자 하고 부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도둑 두목은 염탄꾼을 더 늘려 관가와 원님의 주위를 살피게 했어요. 드디어 원님이 도둑을 잡는다는 말로 도둑 잡는다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자기 말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말에 도깨비 감투를 만들어 씌웠어요. 원님은 말을 타고 도둑들을 잡으려 앞장서고 포졸 백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얘들아 저 큰 소나무 뒤에 있는 동굴을 뒤져라 그 안에 도둑들이 숨어 있단다.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던 가짜 도둑들을 모조리 잡아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젠 여기에 없고 서쪽 골짜기에 두 명이 더 있단다. 그리로 가자. 원님이 소리쳤어요. 이것은 물론 원님이 가짜 도둑들과 다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도둑 두 명을 더 잡고는 오늘은 이만 잡고 가자. 내일은 밤마다 극성을 부리는 털보인과 뭔가가 이끄는 도둑들을 잡자. 하고 큰소리로 외치자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두목님 우린 어떡하죠? 내일이면 다 잡힐 텐데요. 맞아요. 그 도둑 잡는 말이 얼마나 도둑을 잘 잡는지. 도둑이 있는 데선 힝 하고 울고 또 꼬리를 치며 도둑이 있는 데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염탄꾼들은 진짜보다 더 부풀려 두목에게 보고했습니다. 두목도 뭐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두목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걱정마라 그 말을 죽이면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서 말을 죽이고 오겠느냐? 두목 말에 도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죽이는 자에겐 상으로 황금 열덩이를 주겠다. 두목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몸이 날쌔고 칼을 잘 쓰는 부두목은 황금의 눈이 멀어 셋으로 나섰습니다. 이때 관가에서 원님은 원님대로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밤에 도둑 잡는 말을 죽이러 올 테니 이에 대비하자. 예. 그날 밤 원님은 마구간에 숨고 주위의 무술이 뛰어난 포졸들이 숨어 지키게 했습니다. 새벽 폭력이 되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어요. 원님은 칼을 곤두세 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도둑은 마구간 안을 기웃거리다가 칼을 뽑아 들고는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놈아 칼을 버려라. 원님이 소리를 치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도둑을 애워 쌌습니다. 제 아무리 칼을 잘 쓰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원님의 칼납과 겹겹이 둘러싸인 포졸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도둑은 원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은 그 길로 부두목을 앞세워 산에 있는 도둑들의 소굴로 가서 도둑들을 모두 잡았답니다. 효자 효자 호랑이 어머님께서 몹시 시장하시겠는걸 빨리 가서 고깃국을 끓여드려야 할텐데 돌새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새는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에요. 숫장사를 하여 겨우 먹고 사는 가난뱅이 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지극했습니다. 오늘은 장날입니다. 돌새는 아침 일찍 구워놓은 숯을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저녁때가 되어서야 겨우 숯을 팔 수 있었어요. 점심을 걸러 몹시 배가 고팠던 돌새는 돈이 손에 들어오자 장터의 국밥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큰한 국밥이 먹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침만 꿀꺽 삼키고 돌아섰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드러나는 헤어진 바지를 벗어던지고 새옷을 사고 싶었지만 어머니 옷만 한 벌 샀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마지막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 산속은 어둠에 깔려 길을 분간하기 조차 어려웠습니다. 돌새는 산 짐승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웬 불빛일까 돌새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퍼런 불빛 두 개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지만 불빛이 흔들거리는 것으로 보아 고개를 올라오는 사람들의 등불 같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불빛은 등불이 아니었어요. 시퍼런 불빛 두 개는 호랑이의 두 눈 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돌새는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늙으신 어머님 혼자 어떻게 살아가신단 말인가. 어머니 걱정에 정신이 번쩍 든 돌새는 호랑이에게 사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님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라도 드린 뒤에 날 잡아먹으면 안되겠어요? 오늘 장에서 산 새옷도 입혀드리고 고깃국도 끓여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던 호랑이는 돌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돌새는 그제야 좀 안심이 되었어요. 호랑이님 고마워요. 그럼 함께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어머니를 뵙고 나오면 그때 나를 잡아먹으세요. 돌새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쪼그리고 앉더니 돌새 쪽으로 돌리고는 꼬리를 등을 툭툭 쳤습니다. 저기 등에 터라는 말이군. 돌새는 얼른 호랑이 등에 올라타 목을 꼭 껴안 났습니다. 호랑이는 힘차게 울어대고는 바람같이 높은 고개를 훌쩍 뛰어 넘어갔어요. 호랑이가 멈추어 정신을 차려보니 돌새네 집 앞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돌새네 집을 찾아왔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호랑이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돌새는 호랑이에게 말하고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이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숯이 늦게 팔려서 그럽니다. 어머니 무척 시장하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돌새는 부엌에 가서 장에서 사온 고기로 국을 끓여 어머니께 저녁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맛있게 고깃국을 드시고 상을 물리자 돌새는 장에서 사온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정말 고운 옷이야. 고깃국도 먹고 새옷을 입으니 오늘이 마치 생일날 같구나.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돌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어머니를 영영 뵙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돌새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산너머 부잣집에서 숯을 많이 쓴다고 직접 와서 구워달라고 했어요. 오늘 밤 떠나면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건넌마을 아저씨네 댁에 가계십시오. 끼니를 거르지 않게 잘 모실 겁니다. 돌새는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릴 줄 알았던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며 불러보아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 목숨을 건져 다행이야. 한숨을 돌린 돌새는 어머니에게 오지 말라는 기별이 와서 되돌아왔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새는 정과 다름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열심히 숯을 구웠습니다. 장날이 돌아왔어요. 돌새는 구워놓은 숯가마니를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숯을 판 돈으로 어머니에게 해드릴 고기와 반찬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하였지요. 지난번에 호랑이를 만났던 고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둑어둑한 눈앞에 시커먼 것이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호랑이였습니다. 아 호랑이님 돌새는 놀라 소리쳤어요. 오늘에서야 잡아먹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 돌새는 겁이 덜컹 났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를 뵙도록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자, 약속대로 어서 나를 잡아먹으세요. 돌새는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호랑이가 달려들지 않아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등을 들이대고는 어서 올라타라는 듯이 꼬리로 등을 툭툭 쳤습니다. 등에 업히려는 말이군. 다른 데로 데려가서 잡아먹으려는 걸까? 돌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업혔습니다. 호랑이는 바람같이 달려서 순식간에 높은 고개를 훌쩍 넘어 돌새네 집앞에 닿았습니다. 돌새가 등에서 내려오자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호랑이님 살려줘서 고마워요. 한숨을 돌린 돌새는 기뻐서 외쳤습니다. 닷새가 지나 장날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새는 전과 같이 구워놓은 수칠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급한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돼지고기와 생선을 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에 접어들자 그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돌새를 등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장날마다 고갯길에 나타나 돌새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장날 이었어요. 돌새는 장을 보고 고갯길에 접어들었으나 웬일인지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돌새는 호랑이가 몹시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더라도 기다려볼까 생각도 했으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혼자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고갯길을 한참 올라가자 숲속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고덩이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호랑이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기어 오르려고 하였지만 구덩이가 깊어서 어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구덩이 속을 자세히 내려다본 돌새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님 뭐 호랑이님 모인 사람들은 이상한 듯이 돌새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호랑이도 그제서야 돌새를 알아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호랑이를 구해야 돼. 한참 궁리를 하던 돌새는 제일 어른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가죽을 벗겨 팔아야지 저놈은 너무 사나워서 며칠 뒤에 와서 잡아야겠어. 제 아무리 힘센 호랑이라도 며칠 동안 내버려두면 지쳐서 힘을 못 쓰게 마련이거든. 노인의 말을 들은 돌새는 사정하듯이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저 호랑이를 저에게 파시지요. 값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엄 값만 잘 져주면 팔고 말고 돌새는 그동안 수칠 팔아모은 돈을 안주머니에서 몽땅 꺼내어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더니 돌새에게 말했어요. 저 호랑이를 젊은이에게 팔겠소. 몹시 사나운 놈이니 조심해서 다루시오.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새는 큰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구덩이에 걸쳐 넣어서 호랑이가 기어나오게 했습니다. 호랑이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돌새는 호랑이의 목을 껴안 놨습니다. 목숨을 구한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치며 어서 등에 올라타라는 듯이 엎드렸어요. 돌새가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높은 산 고개를 단숨에 넘어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때 같으면 돌새를 내려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던 호랑이가 헛간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돌새총각과 함께 살겠어요. 호랑이는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꼬리를 흔들며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돌새네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돌새가 나무를 배려가거나 숯을 구우러 갈 때면 호랑이는 돌새를 등에 태우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장에 갈 때는 돌새와 숯가마니를 등에 싣고 다녀왔지요. 사람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 돌새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께서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한겨울에도 돌새를 등에 태워 순식간에 산딸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홍시나 사과 잉어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어머니께서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돌새를 태우고 가서 구해왔지요. 돌새와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을 물리친 신랑 옛날에 어떤 새신랑이 곱게 생긴 색시랑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색시를 가마에 태워 하인을 많이 데리고 시끌벅적하게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색시 집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더니 날개 달린 도둑이 날아와서 새색시가 타고 있는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색시를 보니 참 고왔어요. 도둑은 신랑 몰래 색시를 채가지고 달아 났습니다. 도둑이 색시를 채간 줄도 모르고 있던 새신랑은 자기 집에 와서 가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색시가 없는 겁니다. 새신랑은 맥이 빠져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안되겠다. 색시 찾으러 가야겠다. 싶어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색시를 찾을 수 있겠소? 점쟁이는 점을 쳐보더니 이러저러한 곳에 가보라고 했어요. 새신랑은 점쟁이 말을 듣고 생긴 건 볼품 없지만 힘을 내면 철리라도 너끈히 가는 당나귀를 타고서 색시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니까 길은 없어지고 험한 벼랑이 나왔어요. 벼랑을 올려다 보니까 조그만 초가집 한 채가 있지 뭐예요? 새신랑은 당나귀를 몰고 겨우겨우 벼랑이로 올라가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나 하며 묻는 겁니다. 새신랑이 어떤 놈이 내 색시를 채가서 색시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색시 채간 놈을 보았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색시를 채간 놈은 까마귀라는 아주 무서운 도둑놈일세. 거기 갔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가지마. 새신랑은 그래도 자꾸자꾸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꼭 색시를 찾아야 해요. 그 놈 사는 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험한 벼랑을 타고 가면 큰 기와집이 있는 동네가 나와. 큰 기와집이 바로 까마귀가 사는 집이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열도 대문을 지나야 해. 대문마다 까마귀가 있어서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마구 달려들어 쪼아 죽인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도 갈 텐가. 새신랑이 그래도 꼭 가야겠어요. 했습니다. 할머니는 열두 대문을 지나가는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꼭 가려거든 떡을 열두덩이 해가지고 가게나. 대문을 지날 때마다 떡 한 덩이를 까마귀한테 던져줘. 까마귀가 그 떡을 쪼아먹는 짬에 얼른 다음 대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또 떡을 던져줘서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는 짬에 얼른 다른 대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하면 열두 대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걸세. 새신랑은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떡을 열두덩이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새신랑에게 떡을 열두덩이 만들어주었어요. 새신랑은 그 떡을 당나귀 등에 싣고 높은 산을 넘고 벼랑을 벼랑을 타고 가서 까마귀 도둑놈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정말로 큰 귀화집이 있고 열두 대문이 있는데 대문마다 까마귀가 지키고 있었지요. 새신랑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까마귀가 달려들어 쪼려고 했어요. 새신랑은 할머니가 말한대로 떡을 한 덩이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으려고 떡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틈에 새신랑은 얼른 다음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까마귀가 쪼려고 달려들어서 얼른 떡을 한 덩이 던져주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떡을 쪼아먹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 틈에 새신랑은 얼른 다음 대문으로 들어갔지요. 이런 식으로 새신랑은 까마귀에게 떡을 주고 열두 대문을 무사히 지나 도둑놈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을 찾으니까 색시 하나가 나왔는데 자기 색시였어요. 가까이 가니 색시도 새신랑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지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새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임자 찾으러 왔지. 색시는 새신랑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도둑놈의 집이에요. 지금은 사냥 나가서 없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면 도둑놈을 죽이고 도망가요. 저녁때가 되니까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날개 달린 도둑놈이 졸개들을 잔뜩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둑놈이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색시가 대답했지요. 오라버니가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오라버니한테 인사해야겠네. 오라버니 여기까지 왔으니 내 재간 좀 보려우. 그러더니 도둑놈은 새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온갖 짐승으로 변하면서 뽐을 내는 겁니다. 날개 달린 도둑은 큰 칼을 주면서 이랬어요. 자 밖으로 나갑시다. 내가 더 큰 재간을 보여주겠소. 자 내 목을 잘라보. 새신랑이 그 칼로 도둑놈의 목을 탁 치자 목이 달랑 떨어지더니 다시 목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색시가 치마에 매운 재를 싸가지고 와서 도둑놈의 목이 잘린 곳에 매운 재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목이 붙으려고 하다가 못 붙고 그만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달린 도둑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새신랑은 도둑의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에는 사람들이 잔뜩 갇혀있고 어느 방에는 금은보아가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새신랑은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기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새신랑과 색시는 금은보아를 잔뜩 갇고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밥 많이 먹는 동장군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은 몸이 퉁퉁하고 키가 커서 보통 사람보다 열배나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총각을 통장군이라고 불렀답니다. 통장군은 겉으로는 힘께나 쓸 것처럼 보였지만 밥그릇 하나도 들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밥만 많이 먹자 부모는 이런 아들을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다며 나가서 밥이나 벌어 먹으라고 내보냈습니다. 통장군은 집에서 쫓겨나서 정차 없이 가다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와서 통장군을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집 주인 영감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날마다 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호랑이는 못 잡고 애만 쓰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보니까 통장군이 몸도 퉁퉁하고 키도 크니까 힘께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호랑이를 잡으면 영감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밤이 되니까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할머니가 새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호랑이 잡는데 도와줄 장군이 와 있다. 이리 와서 인사해라. 삼형제가 통장군을 보니 그럴듯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며 말했지요.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 잡는데 도와주십시오. 원수 잡는데 꼭 도와주십시오. 그까짓 호랑이야 한 손으로도 잡아 죽일 수 있어.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말게. 통장군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군은 밥을 실컷 먹고 아들 삼형제와 같이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아들 삼형제는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고 통장군은 산 아래 골짜기에 서 있다가 내려오는 호랑이를 잡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산 위로 가서 호랑이를 몰았어요. 호랑이는 쫓겨서 달아나면서 시뻘건 입을 벌리고 어흥 어흥 큰 소리를 지르면서 통장군이 있는데로 달려왔지요.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니 통장군은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뛰어서 겨우겨우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어요. 호랑이가 뛰어오다가 보니 나무 위에 큰 고기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그걸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며 와락 달려들었지요. 그 모습을 본 통장군은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서 바지에다 똥을 한무더기 싸면서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호랑이가 개소리에 놀라 뛰다가 나뭇가지에 코를 꿰고서 죽고 말았어요. 삼형제가 내려와서 이걸 보고 물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습니까? 뭐 고까짓거 한손으로 모가지를 쥐고서 획 팽개 쳤더니 저 나뭇가지에 코를 깨고 죽었네. 하며 큰 소리를 쳤지요. 삼형제는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정말 힘이 세십니다. 우리 원수를 갚아준 은인이십니다. 삼형제는 통장군에게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러나 통장군은 그 많은 금과 인삼을 지고 갈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은 우리 집에도 많아 우리 집에도 잔뜩 있다고 하면서 인삼만 하인에게 지워서 가져가겠다고 했지요. 길을 가다가 통장군은 어느 절에 이르렀습니다. 그 절세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통장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왜 이리 분주한 거요? 그 말에 스님이 말했어요. 이 절에 덩치 크고 못된 건달놈이 와서 늘 성화를 부립니다. 그 건달놈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통장군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내게 주부려 다시는 그 건달놈을 못 오게 할 테니까. 스님들은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 많은 음식을 모두 통장군에게 주었습니다. 통장군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스님들에게 말했어요. 장작을 산더미만큼 에다가 무쇠 무쇠 지게 쌓아 올려 뒷산에 놓아두고 려 그 말을 듣고 스님들은 통장군이 하라는 대로 해놓았습니다. 통장군은 지게 밑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얼마 있으니 덩치 크고 못된 건달놈이 와서 새님들을 윽박 질렀어요. 이놈들 오늘은 음식을 제대로 장만해 놓지 않았군. 그러자 새님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도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놨는데 어느 장군이 와서 당신이 먹을 음식을 다 빼앗아 먹고 저 뒷산 장작 쌓아놓은 무쇠지게 밑에서 졸고 있소. 덩치 크고 못된 건달놈은 이 말을 듣고 이놈 어디 죽어봐라 하며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장작을 산더미만큼 해서 무쇠지게 에다 쌓아 올려놓고 질게 밑에서 누군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께나 쓰게 생긴 장군이었지요.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뼈도 못 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쳐 주림배를 움켜쥐고 절간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져 잤습니다. 둥장군은 절간으로 와서 못된 건달놈이 자는 걸 보고는 도끼 등으로 건달놈의 이마를 탁 쳤어요. 그라고는 얼른 도끼를 감춰두고 옆에 서 있었지요. 건달놈이 놀라 눈을 번쩍 뜨자 통장군이 말했습니다. 내가 새끼 손가락으로 때렸으니 네가 살았지 주먹으로 쳤더라면 내놈은 벌써 죽었다. 건달놈이 이 말을 듣고는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저를 백번이나 했습니다. 그러자 통장군이 호령을 했어요. 그럼 다시는 이절에 와서 못된 짓 하지 마라. 건달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새님들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크게 대접을 냈답니다. 그 못된 건달놈은 그 뒤로 다시는 이 절간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효자 호랑이 이야기는 효자인 돌새를 도와 호랑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장에 다녀올 때마다 등에 태워서 돌새를 집에 바래다 주던 호랑이는 어느 날 돌새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호랑이는 마치 집에서 사는 강아지처럼 돌새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 정성으로 함께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효도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호랑이를 통해 알려주고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